우리 수업의 기본적인 흐름은 OpenTutorials OIG의 아주 간단한 버전에 해당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본적인 큰 줄기고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할 만한 지식들을 또 문법들을 챙겨드리는 것이 수업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페이지에 접근할 때마다 URL을 어떻게 바뀌어요? ID라고 하는 URL의 파라미터 값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웹 페이지의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할 수 없고 이 중에서 각각의 목록을 클릭했을 때 제목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동쪽으로 바뀌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갖고 계세요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는 인덱스.php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게요 그리고 얘는 웹이니까 웹이 아니라 HTML이니까 기본적인 골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엽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의 큰 제목 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글 목록이 있겠죠 OL, LI, HTML, CSS, JavaScript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목록은 링크를 걸어서 이것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주소의 물음표는 HTML이 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href는 땡땡 그리고 index.php 물음표는 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링크를 닫아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는 ID는 얘는 HTML ID는 얘는 CSS ID는 Java 스크립트까지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할 때마다 URL이 적당한 주소로 바뀌죠 아직까지는 PHP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URL의 ID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현재 페이지의 제목을 정하는 것까지만 이번 시간에는 구현할 거거든요 제목은 h2 태그를 쓸 거고 그리고 본문은 로램 탭해서 샘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샘플 텍스트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php 의 시작을 알리고 echo 그리고 지금 URL의 파라미터 ID 값이 파라미터 값이 뭐예요? ID잖아요 달러 언더바 겟 이라는 약속된 변수에 대괄호 이거 아직 문법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ID 세미콜론이라고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URL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URL 파라미터 ID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제목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만들어지는 코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문법도 챙겨드려야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감사합니다.